그리고 다음 가왕을 찾았습니다. 대구? 이번 메뉴는요? 대구하면 막창이죠. 그렇죠. 우리 지금 만나. 강장 만나. 우리 지금 만나. 강장 만나. 강장 만나. 아 예수님. 강장 만나. 강장 만나. 대구는 막창을 먹어야 돼. 맛있겠다. 입에 쏘옥. 멀쩡한 사람 춤추게 만드는 이 돼지 막창. 괜찮은 분이잖아요. 아 진짜 잘해가지고. 이거 무슨 말인지. 이거 유명한 막창 침이 정말 많아요. 침이 고입니다. 고여.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저희 10점씩 먹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? 불러도 불러도 계속 먹어야죠. 무할리 그렇게 하죠. 이 돼지 막창을 무한정 먹으면 얼마라고요? 9,900원. 9,900원. 완전히 먹어요. 2,000원 가격이 그 정도인데. 다른 데서 지금 드시는 만큼 먹으려면 얼마나 될까요? 저 같은 기준에서는 10만 원. 어허허허. 좀 씹어주시길래. 사장님은 망했습니다. 질컷 먹고 그 정도면 좋지요. 9,900원 됐으니까 9만 9천 원어치 먹어야죠. 아유, 이분들 작정하셨네. 10만 9천 원어치를 먹어도 전혀 걱정 없는 이 돼지 막창. 막창도 참 훌륭하지만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사람들이 뭘 먹으러 왔느냐면요. 굽고 있는 이건 바로 삼겹살. 아이고. 그리고. 목살. 이 녀석도 빠질 수가 없죠? 돼지 고기의 목살 돼지였습니다. 잘 구웠네. 야들야들한 고기가 좋다고요? 이거, 이거. 그럼 이 대패 삼겹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많이, 많이 먹을 수 있죠. 석 점심 먹을 수 있어요. 아, 즐거워요. 실컷 먹었다면 이제는 양념 고기로 입가심 해야죠? 짭짤한 돼지 갈비. 아, 이거는 지금 다 먹을 수 있다고요? 이건 고기요? 바로 소고기 우삼겹까지 등장합니다. 와우, 뭐야. 이걸 다? 이거 또? 아니요. 이건 얼마일까, 그럼? 무려 다섯 가지 종류의 돼지 고기 모듬이 무제한 채공! 거기다 우삼겹에 각종 반찬까지! 이 모든 걸 배불리 먹어도 9,900원! 아, 이걸 다 먹고 싶네요. 이거 가성비, 밥이죠? 다음 건 10접시, 100접시, 9,900원. 아, 11,900원 그거 아니고? 전미도 안 먹고, 전미도? 와, 오늘 신비한 게 많이 나오네.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, 100접시를 잡수도 아무도 안 말립니다. 거리띠 제대로 풀게 한다는 오늘의 가왕! 다른 식당에서는 메뉴 하나만 먹어도 만 원이 넘는데, 여기는 하다못해 100원을 돌려주니! 아, 뜨거워! 제가 다들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요!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! 어때요? 여기 제 남자친구 동욕인데요! 예? 어, 전 여자친구가 있던데 헤어졌어! 세인아 보고 싶어! 세인아, 여기 보고 와! 헤어졌었는데? 갑자기 슬퍼졌어!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더 추천하고 싶은 고기의 맛? 어린이 손님에게 통과됐으니 냉철한 성인 손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봐야죠! 가격은 저렴한데 고기는 많이 맛있고,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! 완벽하죠! 제가 고기 좀 알바생인데 생각보다 그냥 파는 대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! 그 뒤의 면뱅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! 안전하게 승리해 주세요! 좀 럴하기 위해 에ゃ! 저는...